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네요. 김경률, 한동훈 때린 홍준표, 이 증상을 대통령 강형욱이 답해야 하는 기사입니다. 한동훈이 하고 대통령을 때렸네요.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8석을 얻은 대패를 당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연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가운데 김경욱 전 비상대책위원은 15일 홍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을 대세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데 맞다고 말했습니다. 홍시장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야당에 김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를 하다가 말아먹었고 또 김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로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한 한전 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아 이 사람 입담이 거칠지요. 그것이 또 매력이기도 하지만. 다음 날에는 홍시장은 선거는 당시 당이 주도해서 치른다. 그건 그 말은 맞아요. 선거는 당이 치르죠.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범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선거가 참패인데 왜 대통령을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어서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주도에 치른 것으로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대꽃놀이나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막말했네요. 통쾌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의 홍진표 아이콘이 무례하고 막말하고 좀 자유분방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러나 또 바른 말을 해서 아픈 대로 찌른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홍준표를 아주 싫어하고 계속 블로그인데 막 30개 블로그를 통해서 홍준표가 엄청 욕하되고 까댔던 사람인데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현 윤정부의 필요한 총리감으로는 정치적 연륜과 경험이 많은 박지원이나 홍준표가 제격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홍준표를 매우 싫어하는 인물인데 윤정부의 바른말하고 그동안에 쌓은 정치 연륜으로 윤정부의 부족한 빈틈을 메워줄 총리감으로는 그동안 국정에 참여했던 탁월한 국정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준표 같은 인물이 총리가 되면 좋겠죠. 대구 시장감으로는 조금 넘치고 아까운 아깝고 대통령감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좀 빈틈이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꼭 홍준표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시야가 거의 다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정치적 신무 경험이 없는 것이 대통령 보좌의 빈틈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외교 외교에 또 잘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익하게 만드는 사우디 관계하고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서로가 위민하는 굉장히 좋은 관계고 여러 가지 다른 외교 또 일본하고는 윤석열 정부가 참 잘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나는 일본을 문재인 정부하고 같은 맥락에서 봤거든요. 나는 일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윤 정부가 그런 또 시각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풀어지니까 다른 부분도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미치고 있죠. 우리 한국 관광객이 너무 일본에 가서 많이 갖다 딸을 쓰고 오니까 그게 문제지만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에게 박지원이 같은 분이 참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야당이잖아요. 야당 식구를 자꾸 여당 쪽 안에 넣어놓으면 또 그게 다음에 훗날 또 이제 불씨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한다면 또 홍준표가 악담을 하고 있지만 그 당을 국민의힘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들어 있어요. 뭐 이게 탄핵 때 겨우 살려놨더니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갖다 자기 식구 때리는 건데 사랑이 애정이 없이는 그런 말 못하죠. 남이 다른 땅에서 하는 짓거리하고 좀 다르죠. 뭐 홍준표는 정치네임 많이 했지만 정무 경험은 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도움이 될 차기 총리로서는 바지 총리는 필요 없고 바지 총리 타입 한교환이나 이런 타입들은 그전에 무슨 총리 이런 대통령 밑에서 그냥 눈치 보다가 경험도 별로 판단력도 흐리고 오히려 정치를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몇몇 총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여당 출신으로서 정무에 능통하면서 자기가 차고 해외 국제정세도 잘 알고 그런 정통 그 역대 정부에 많이 관여했던 그런 총리를 자기한테 어떤 권할을 주면서 했을 때 이렇게 정치라든지 정무 경험이 없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4월 15일자 기사 김경욱 한동훈 아닌 홍준표의 이 증상은 개통령 강형욱이 답해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